성형으로 팔자도 고칠 수 있을까요? 성형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보십시오. 운명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얼굴 성형을 하면 얼굴의 모양도 달라지는데요. 성형으로도 과연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성형 수술 후 운을 바꿀 수 있는가? 상담 사례와 성형의 장단점을 역설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성형외과가 특히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겨울방학을 맞는 수험생이 몰리고 수술 후에 관리하기가 편한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맘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을 일찍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형하기 전에 고칠 것을 미리 확인하러 옵니다. 그만큼 관상과 성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지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형에도 팔자를 바꿀 수 없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성형으로 운기를 틀고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러를 넣으면 배우자복이 상승할까요? 보톡스를 맞으면 재물운이 들어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형으로 나의 전반적인 운을 모두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사주의 수 운이라는 것은요. 시시각각 움직이고 기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잘 맞추어 나의 부족한 관상을 적당히 채워주면요. 남은 평생 배부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다복하게 바뀐 분도 계신데요. 반대로 관상과 맞지 않는 과도한 성형으로 인생이 꼬인 분도 계십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성형 하신 분인데요. 20대 후반의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인상은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마, 턱, 양쪽 광대뼈, 콧대, 오악 모두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귀여운 애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로는 코성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본인의 코가 낮아서 항상 불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굴은 내가 제일 모릅니다. 원래 사람은요. 뺨에 시커먼 재가 묻어도 정작 그건 모르거든요. 작은 뽀루지 하나만 신경 쓰기에 바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또 관상은 전체적인 조화를 따져야 합니다. 물론 콧대에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지만요. 주변 광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팔자가 조금 세집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져 편안히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요. 얼굴의 이목구부위를 보지 않고 코만 집중해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콧대가 낮은 게 불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악이 부족한 데가 없고 오히려 코가 바르게 뻗어서 용기가 있었습니다. 코는 재물을 불러 모으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양쪽 광대뼈 다른 이목구비의 조화를 보지 않고 콧대만 세우면요. 자칫 외부리 코가 되어 재물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콧대만 높지만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요. 지금도 아주 예쁜 코니까 손을 대지 마시오. 다만 치아 교정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치아가 살짝 돌출이 되어서요. 인입술이 약간 들려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입술을 인중역반이라고 하는데요. 권순도치라고 해서 이가 드러나면 구설수와 시비, 애정갈등이 자주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전체적인 조화를 보았을 때 입술이 이를 덮어야 명궁이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명궁은 미간으로 얼굴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여성분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치아 교정을 끝낸 후였는데요. 교정을 하고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만 하셨는데요. 최근에 좋은 자리가 생겨서 정규적으로 취업을 하셨다고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두번째 눈성형 하신 분인데요. 관상으로 인생을 두번 바꾼 여인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은 관상수상 사주상담을 받고 가셨는데요. 미간이 붓 꺼져있고 흉터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명궁이라 흉터는 물론이고 점도 없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흉터가 있으면 살기가 생기고 복록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명궁이 깨끗하고 살이 차올라서 도톰할수록 관상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께 흉터를 제거하고 지방이식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 곧바로 시술을 하셨는데요. 그 후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한번 바뀌셨죠. 하지만 이분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느닷없이 눈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요. 관상과도 맞지 않고 사주를 보아도 당시에는 운세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렸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셔라. 정하고 싶으면 올해는 일단 넘기고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면서 결국 시술을 진행하셨는데요. 측근을 통해서 들으니 부작용이 있으셨습니다. 눈의 양쪽 조화가 무너지고 잘 감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후로 몇 번 성형을 반복하셨는데요. 코도 손을 대서 콧대가 휘고 지나친 매부리코가 되었습니다. 비운을 불러오는 잘못된 성형을 하셨는데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분께서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 성형하실 때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성형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역술가의 관점에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모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예모를 개선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와 업무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향상인데요. 예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예모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네 번째, 자기만족감입니다. 미모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좋은 장점들의 영향을 받으면 운도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언급해드린 사례처럼 관상운의 중요한 부위를 잘못 건드려서 적잖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리 전통 철학원에 가셔서 관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정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수술은요.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요. 수술 부위, 통증, 출혈, 감염,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또 비용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예상과 다르게 수술 후의 예모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들을 관상을 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성형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러한 단점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